자 일단 그러면 진찰 한번 해볼까? 아 많이 아프다는데 아 근데 진짜 골프 한 데 있어? 진짜 골프 한 데 있어 진짜로? 진짜 투표 아이디어? 네 오케이 로그인 해보거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일단 접속해볼게요 일단 환자분의 상태 좀 보겠습니다 손은 건강하고 배 한 번 배가 아니고 여기로 가야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여기 아 내가 순간 당황했구나 그래 어허 잠깐만 어허 이게 실화란 말인가 골프 한 데가 끝이로구나 어허 진짜요? 붓은 있네 근데 붓은 또 있네 신기하게 이거 파츠가 없겠지? 어허 팩도 없네? 하하하 그래 일단 약차 방 약주사 한 방 맞자 일단 자 빵댕이 대거라 자 빵댕이 자 빵댕이 뒤로 돌아 주사 한 대 맞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주사 한 대 맞자야 돼 뒤로 돌아가 뒤로 뒤로 돌아가 빵댕이 자 주사 괜찮아 아 뼈 치는 것 같은데 주사 한 방울 나왔어 주사 나왔으니까 쪼금 괜찮을 거야 그치? 오 불빛이 생겼네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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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단 붓을 질차서 갖다 버리고 노파츠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일단은 장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아서 이온약을 좀 낳아야겠어 아 감사합니다 자 카트소린이 왜 이렇게 크니? 코인은 좀 있구나 그래 좀 모아둡습니다 루찌도 일단 루찌도 하나 넣자 파츠를 만들려면 루찌가 좀 있어야지 이거 하나 먹고 떨어지고 캐릭터 하나 넣어주고 가브리엘도 넣어주고 가브리엘도 넣어주고 가끔 외로일 때 아 가브리엘 있네 그럼 이제 일단은 이것까지만 넣고 파츠 보자 파츠가 파츠가 그래도 좀 있긴 있구나 차가 너무 없다 파츠가 파츠가 갖다 버리고 붓에 올이 날거냐 네 당연히 붓입니다 그럼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자 6, 4 일단 6, 4 그렇구나 파츠를 조금만 더 만들어 보자구나 그러면 일단 보자 지금 일단 붓이 5, 4 6까지 되구나 파츠를 조금만 더 만들어 보자구나 오 왜 이렇게 많냐 PC방 사장이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풍선 30개 룰렉결과 파츠 조각이 좀 있네 그래도 평생구매 응한이야 갖다 버려도 되느냐 아 그래 뭐 볼 수 있으니까 마침 전화기 갖다 버리자 띵띵띵띵 띵띵띵 아 아깝구나 재물 마치고 자 한 번 더 재물 마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어 뭐야 아 아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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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 띵띵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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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 띵띵 띵띵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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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필리골바가지 하나 바치자 짱콩래주댕이님 결승선 서른개 울렛결과는 은권이야 꽝꽝꽝 아.. 봤냐? 봤냐 바로 한방컨 쿠폰 긴 있었구나 아니 근데 5번 아니더라도 맞지? 이게 명의사다 자 멘트를 따라하거라 위듬을 의심치 말라 위듬을 의심치 말라 그래 잘한다 쿠폰 봤지? 우리 명의사다 우리 태칸병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별풍선 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 이거 아이가 이게 바로 명의사다 자 좋고 파츠를 아까 바퀴 뽑았지 조금만 더 큰거 한번 뽑아보자 아님 핸들만이라도 하나 일단 되지않아 버리고 얘는 또 깔끔하게 딱 치냐 땅콩래주댕이님 결승선 서른개 울렛결과는 송생곰의 땅콩놈의 응안이야 땅콩놈의 응안이야 땅콩놈의 응안이야 땅콩놈의 응안이야 땅콩놈의 응안 앙콩놈의 응안이야 땅콩놈의 응안이야 핸들만 ㄷㄷ 다 깠다 핸들이 다 떴다 부서 3 6 6 이상이야 땅콩내 주댁이니 별풍선 서른개 몰래결과는 은권이야 꽝꽝꽝 5 자 일단 끼자 혼돔 충분하지 6 아 5 5 리오 2 2 6 됐냐 환자의 상대를 한 번 봐야 된다 재활류면 한 번 해라 빨리 몸이 좋아졌다고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밥 싸고 다니면 안 된다 똑바로 달려라 빨리 별자 미칠거냐 멘청정감 공기 예전 안 돼 하지만 진전 네 그 해 구성 아 나왔냐 앞서 공격 확장 안 된다니까 어 너 왔어 이툰 못하게 죽였다 이툰 못하면 된 곳에서 이툰 못하면 된 곳에서 이툰 못하면 된 곳에서 이툰 못하면 된 곳에서 콜 콜 콜했어 콜했어 이툰 못은 플러스 그렇지 우와 깜짝아 괜찮아졌는데 놀리면 안 된다 잘했어 이제 집으로 퇴근 자기가 원문가 들려서 별봉선 10만개 충전하고 가 가볍게 가볍게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